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재난 통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 경북 안동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차량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의 통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안동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제22대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입니다. 현행법상 20석이 자격요건인 교섭단체는 구성하지 못했지만 국회 제3당으로 활동 중인 정당이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활발한 원내활동은 물론 다음 달 있을 재보궐선거 준비에도 여념이 없는 분 신장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자주 가시나 봐요 곡성. 요즘 뭐 거의 곡성으로 퇴근하고 여의도로 출근하고 그 정도예요? 네. 그 질문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자세히 드릴게요.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의원님 조국혁신당은 추석 귀성 인사 언제 어디서 합니까? 13일 날 오전 10시에 용산역에서 합니다. 용산역. 네. 용산에서. 네. 용산역에서 하고 조국대표에서는 거기서 호남선을 타고 곡성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보면 명절 연휴 막 시작될 때 정치인들이 어깨 뒤두르기도 하고 유인물도 막 나눠주고요. 조국혁신당 이번에 추석 메시지 어떤 메시지 담을 예정이세요? 지금 뭐 전국에 현수막을 이렇게 개첩을 걸었는데요. 현수막이 두 종류. 하나는 지역을 딱 특정을 해서 곡성에 환한 조국혁신당이 뜹니다. 해서 당은 달 모양으로. 영광에 환한 조국혁신당의 당이 뜹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센 거 또 정치 메시지도 하나 있습니다. 추석엔 가족의 행복 탄핵에는 국민의 행복 하는 센 메시지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에 특화된 메시지 하나는 뭐 전국적인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걸어놓고 계시고요. 자 무엇보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장 주목되는 건 응급실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이제 논의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료계 참여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책임자문책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 해법의 단척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그 여론대로 따라가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국민들 여론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수의 국민들이 하나는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다수 여론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럼 지금 방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냐. 그럼 그건 또 아니다라는 게 또 국민 다수의 여론이란 말이죠. 즉 의대 정원 의사 숫자 좀 늘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응급실 뺑뺑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료계 여야정 의사협의체 여기에 의사들도 들어와야 된다. 이 말도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방식을 밀어붙였던 현장 책임자 특히 지금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 복지부 차관 같은 경우는 전화 걸 수 있을 만큼 의식 있으면 중환자실 응급실 가지 마라. 이렇게 국민들 분통 터지는 말씀들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뭐 환자들 생기면 전부 다 전세기로 외국으로 진료 보내겠다라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도 했고요. 그렇다면 의사들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현장 책임자 여기까지 갈등을 불러일으킨 담당 책임자도 자리에 물러나는 게 맞다.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야당은 야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질문이 마무리된 시점 대정부 질문 마무리된 시점인 내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제 계속되는 상황인데 법안 통과 재표결 이건 일단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혜병 특검법이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잖아요. 그런데 각각 지금 시점에서 처리된 이유가 좀 다릅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했던 제3자 추천 방안 특별검사 제3자 특별검사의 추천 방안을 담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제 같이 민주당 또는 다른 야당들과 함께 했으니까요. 그럼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아니 뭐 그건 아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처지가 그렇습니다. 라고 한동훈 대표가 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입법 발의를 한 이유가 좀 다르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넓어져 버렸어요. 최근에 공천개입 의혹까지 되면서 즉 날짜는 같은 날 통과가 됐지만 각각 입법 발의가 된 이유가 좀 다르다라는 측면을 하나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이제 10번 찌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우리 어르신들도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사실은 야당 지지자들이나 야권에서 보기에는 조자령 헌카스듯 거부권을 제2의 요구권을 지금 쓰고 계세요.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이게 그냥 또 돌아오면 또 들어오면 또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간호법 같은 경우도 거부권 행사했지만 현장에 필요가 있으니까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럼 이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이게 현장에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를 한 번 더 판단해 보십사.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전향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2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까지 4일째 계속됐습니다. 정치, 외교안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과정. 조국 혁신당은 여기에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를 3년은 너무 길다 소위 스모킹건. 요즘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또 여러 군데 탄핵 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의혹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사유는 분명히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의 위법이 있어야 됩니다. 말과 풍문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스모킹건이 있는 건지를 좀 들여다보면서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찾아가겠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회권 선진국을 저희들이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3년은 너무 길다 이 얘기만 하면 해산하는 프로젝트 정당이 아니란 말이죠.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 노동, 주거, 돌봄, 디지털권까지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다음 사회의 비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보여드리는 국감 정기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방향을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준비도 좀 많이 하셨군요. 그럼요. 그럼요. 민주당과 초국혁신당은 공생관계입니까? 경쟁관계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까? 두 가지 다죠. 공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따로 똑같이. 협력할 부분에서는 확실히 협력하고 경쟁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의에서 조태열, 김용현 두 장관 분실석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국민의힘도 같은 목소리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는 정부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런 구분도 있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또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무위원이 첫 대정부 질의에서 본인들이 취임하고 첫 대정부 질의에서 불출석을 한다는 것. 불출석 사유가 뭐였죠? 불출석 사유가 무슨 국제회의 참석이었습니다. 거기에 꼭 장관들이 참석을 하는 게 적절했는가라는 의문점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7시부터 본회의를 조금 뒤로 연기돼서 7시부터 대정부 질의가 이어지면서 두 장관이 결국은 참석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행정부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의 뜻을 모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두 장관이 오신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의힘도 국회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국민의힘과도 공조하죠. 어제 집에 좀 늦게 가셨겠네요. 늦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공조냐 아니면 경쟁이냐 물어본 게 지금부터 재보선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약간 밀밥을 깐 건데 10월 재보선에 서울교육감 선출이 포함되면서 판이 커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울러 수도권과 영남 호남에서 기초단체장 뽑는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신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재보선 어떤 의미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자면 국민들이 조국혁신당 처음 창당할 때 저래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열두석이라는 나름의 성공을 거뒀고요.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계속 가나 독자적인 정당으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구심을 저희들은 이번에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즉 지역의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그다음 총선을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지역에다가도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여의도에만 집 짓는 게 아니라 지역에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이거 계속 가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지역에 집을 짓겠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강한 견제구를 날리셨어요. 굉장히 따끔한 회초리를 날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도 변화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크게 변화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변화하겠다라고 해서 스킨십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야당하고도 이재명 대표하고도 만나고. 그런데 또 원점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영남에서 하나 강화도에서 하나 그다음에 호남에서 두 개 서울시 교육감선거 이렇게 정당이 직접 관여한 건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이건 역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총선에서의 경고도 잘 귀담아 듣지 않으시네. 그러면 이번에 더 세게 경고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투표의 표심을 가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좀 주목받는 선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궐선거 목표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저희 조국혁신당의 목표는요. 야권이 4대0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조국혁신당이 최소한 기초단체장 하나는 갖고 온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야권이. 당연히 야권이 다 이기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강화나 금정 여기는 국민의힘이 나름 텃밭이다 안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서 저도 현장 분위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야권이 개혁신당까지를 포함을 해서 부산 같은 경우 강화 같은 경우 포함을 해서 야권이 여기에서 강하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 견제구를 날릴 수 있고. 그런데 단일화. 네. 단일화 저희들은 제안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만 있다면 강력하게 지원하겠다. 금정은 단일화하자. 호남에서는 경쟁하자. 따로 똑같이. 강화는 민주당이 양보한다. 네. 부산 금정은 단일화하자. 그 대신 호남 두 곳은 치열하게 경쟁하자. 경쟁하자. 호남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신장식 의원 말씀 조국 대표 말씀을 잇따라서 지역별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신장식 의원님은 전남 곡성에 월세집 구하셨죠. 네. 곡성 군청로 49-1. 거기 아주 요지 아닙니까. 곡성에서는 그렇죠. 군청 앞에니까. 군청. 네. 맞습니다. 군청 앞이라서 요지이긴 한데 여기가 그냥 일반 주택입니다. 그냥 마당 있는 작은 집이고요. 여기에서 방을 얻어서 곡성 민원실장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선거대책위원장인데 민원실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곡성 같은 경우는 지역 소멸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여의도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군수는 군수대로 할 일이 있고 여의도에서는 여의도에서 할 일이 있는데 거긴 또 이제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저는 이제 민원실장 정도로 해서 국성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의도로 중앙정치로 대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어제 오후에 올라와서 저도 대정부지리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내일 또 내려갑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KTX가 있어서 그나마. 그나마 갈만하다 이거죠? 네. 어쨌든 조국 대표는 그렇다면 전남 영광의 공을 쏟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영광 민원실장인가 봐요? 아닙니다. 조국 대표님은 영광하고 곡성에 각각 월세집을 구하셨어요. 해양 쪽이에요? 오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 금정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대표니까. 그런데 이제 부산에 가면 본인이 이제 예전에 고향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광과 곡성을 오가시죠. 아까 13일 날 용산에서 귀향 인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호남선 타신다고 했잖아요. 곡성 들러서 저녁에는 또 영광으로 가시는 이런 일정을 갖고 계십니다. 자 전남 영광 전남 곡성. 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전남 민심의 적자를 한번 가려보자.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차별성을 이제 보이실 생각이 있어요? 적자라고 적자를 가린다. 누가 뭐래도 아직 큰아들은 제가 보기에는 호남의 코나들은 민주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다 그냥 집안 살림 다 하려다 보니까 구석구석 먼지 쌓인 곳도 있고요. 보니까 구석구석 눈길이 잘 안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더 잘 챙길 수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거고요. 호남 정치의 활력을 아마 불어넣게 될 겁니다. 호남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때 굉장히 투표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민주당이나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될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호남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한번 제대로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 야권에서는 엄청난 활력이 될 수도 있다. 호남 정치에 활력이 넣어질 거고요. 아마 선거 투표율이 이전의 호남 지역 재보궐선거보다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첫 화면에요. 12명의 쇠빙선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기존 거대 양당과는 역시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양당도 갖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그렇다면 선거에서의 차별성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국혁신당은 양당과 어떤 차별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국민의힘과의 차별성은 지향이나 가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래도 큰 정당이고 흔히 얘기하는 캐치홀 파티,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행동이 조금 무겁습니다. 항공모함 한번 바꾸려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쇠빙선이라는 게 맨 앞에서 얼음을 뚫고 간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3년은 너무 길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쉽게 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국민들의 민심을 더 선명하고 빠르게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차별화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하깃진의 망치선이다. 맨 앞에 서 있는 망치선이다. 이런 말씀을 선거 때도 드렸고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사회권 선진국 북유럽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최근에 금투세 논란이나 이런 데서도 중도층 물론 중도층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대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보다는 저희들은 더 서민들, 조금 더 땀 흘려 일하는 분들 이분들을 보다 선명하게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차별성이 좀 분명하고 이것들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조금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다 말씀하셨고요. 조국 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여권을 현행 20석인데 이거보다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민주당과는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하고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원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론적으로는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더 원칙적으로 옳다. 그런데 정치가 꼭 원칙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적인 정책 여건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다른 정당, 다른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소수 야당들 같은 경우하고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저희들은 10석을 주장하는데 더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힌트를 주셨어요. 조승래 수석대변인께서 아니 상임위가 14개인데 상임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대학 교섭단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럼 14석은 된다는 얘기인가. 저희들은 10석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현행 20석과 그 중간에 논의를 하다 보면 적절한 의석수에서 민주당과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신장식 의원님은 어제와 오늘 국회를 잇따라 찾아서 T맵 사태 재발방지법 필요성 역설했습니다. 그 법 내용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골목시장만 있을 때는 필요 없던 법이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가 생겼을 때는 이걸 어떻게 규제하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마트가 많아지니까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 다수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었고요. 최근에 팀 F 사태로 봤을 때 1조 원이 넘는 미정상금, 즉 입점업체들, 중소상공인들의 불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라인 시장의 특성에 맞게 규제하거나 이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팀 F 사태 재발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법과 제도도 따라 바뀌어야 된다. 이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을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으로요. 이번 정기국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게 있으면 짤막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제가 낸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순직 군인,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군무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배상 청구를 못하게 했는데요.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제출이 됐다가 그냥 21대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거든요. 이 부분은 꼭 개정을 해야 최근에 최혜병의 어머님도 이 법이 개정이 돼야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또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군인, 경찰 그리고 국무원들의 유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이것만큼은 꼭 이번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했으면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